으아 ㅋㅋ 씨 아니 왜 공간이 일그러져 가만 있어봐 아 여깄넣네 너는 씨 한번 나와봐 가자 퓨전 셀러 한 번 끝내야겠다 금이자 금이자 하나 하나 줘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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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뭐냐? 이거 배울 수 있어 돌진 배울 수 있어 그래그래 다츠를 이용해서 하는거 이거 배우면 뒤지는거여 자 이게 민첩성 레벨 9가 필요하거든요? 드디어! 완료! 다음에 이제 이거 찍는다 1원만 더하면 돼 그때부터 신세계라 그랬어 많은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판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드디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맞나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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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두명이 나와 여기서 야 80% 확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건 4기인가 난 때론 도전하지 체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 난 이런게 너무 좋아 아 진짜 게임을 그냥 하면 재미없지 여기서 약풍 냉장고면은 야 약풍도 열면 냉장고에 보관하나요 예스 오 야 이거 하나 꽂히고 나이스 아 퓨전셋 드디어 나오네 크 선글라스는 또 뭐냐 이거 야 이거 한번 저기 해보자 레이저 권총 어 이걸 먹으면 아마 퓨전셋도 같이 얻게 될걸 내가 알기론 그럴텐데 어 야 이걸 먹어야겠네 10mm 야 그러면 앞으로 총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치 갑자기 저건데 앞으로 총알을 적어야겠어 총알을 채울 수 있으니까 총을 또 많이 먹어줘야 되네 이걸 또 하나 깨달았네 총 주워도 총알 줍는걸로 내가 알거든 어 그럴거야 137만 아니네 아니 아니네 아니네 어저께 감마총 몰라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자 어저께는 감마총 주워가지고 총알이 더 늘어났거든 총마다 이게 다른가 총마다 이게 다른가 원 범 맨 스팀팩 퓨전셋 지금 내가 퓨전셋이 117개인가 한번 봅시다 이거랑 똑같은지 한번 보자 퓨전셋이 124개인데 이건 뭐지 어떻게 되는거지 달러 그러면 내가 이걸 먹으면 퓨전셋이 그렇게 늘어날까 정리해야될 적이 왜이렇게 많지 한번 보자 레이저 건축 먹었을때 퓨전셋이 이게 124개거든 야 늘었지 154발인데 그치그치 는거 아니야 조금 는거 같은데 어 느네 조금 느네 오케이 야 그러면 이게 총을 먹는게 맞는거네 어 총을 먹어야되네 어느정도가 좀 느는거야 이게 야 이제부터 퓨전셋 걱정 많이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 나 이제 퓨전 이것봐 퓨전셋 되게 많아졌어 이때까지 퓨전셋이 얼마나 진짜 좋았는데 이게 저거잖아 치명타 한번 가자 막타 넣겠다 막타 넣겠다 한발 남았어 안죽는거 없어 가라 로젠몬 그렇지 뜯어버려 대가리 그냥 어 대가리 그냥 어 어 한명 더 시체가 있을텐데 두명 아니었어? 어 그렇지 이걸 먹으면 10mm도 총알 넣을거고 오케이 됐어 뭐야 저거 미친 체력 다는거 아 야 저거 있잖아 내가 못맞춘거야 저 저기에 때린거야 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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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에 껴있다 이거 죽여야돼 우와아 이거 빨리 가야돼 체력채야돼 체력 그냥 먹자 그정도야? 돌격을 배우면 그렇게나 좋아요 저거 지뢰 아니야? 뭐야 냉동 지뢰는 뭐야 어어 나와아 로젠아 나와 로젠아아아 로젠아 와아 이걸 로젠이가 야이씨 로젠아 뭐하냐 야아 아아 이걸 로젠이가 길막을 해 아 체력채웠던거 다 날라갔어 아아 아 로젠아아 이걸 니가 씨 아니 로젠아 뭐하니 아 이거 진짜 로젠이가 다 날려먹었네 이건 아아 아아 이건 진짜 큰일났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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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대 맞으면 몸이 부서지나? 냉동은? 어 부상 입었다 스티벡 먹어 죽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빠집시다 이렇게 빠지면서 아까 여기 있을 때 터렛이 터렛한테 맞았는데 터렛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왜 아파 그렇지 저거 산거니 저거 설마 가자 그렇지 왠지 다 맞을 것 같아 한 대만 아 이쯤 되면 실제로 쏘는게 낫겠는데 뭐야 뭐야 우와 이거 뭐지? 체력 딴거 뭐지? 방금 저거는 완전 저건데 뭐 미사일 이런건데 야 이 미친 우와 내 체력 왜이래 여기 이거 내 한 대만 못맞으면 나 죽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확률을 믿을 수가 없네 확률을 믿으면 안되네 스팀 오리지널로 스팀 오리지널로 배분산한게 고맙습니다 아 확률을 믿을 수가 없네 아니야 그냥 내가 쏠래 어 됐어 금이사 금이사 스팀 백 먹어 어 됐어 됐어 금이사 우리 잘해내자 아까 내가 아빠가 미안했어 아빠가 우리 아들 보신탕 대지말라고 그런거에요 다 우리 아들 위해서 그런거니까 아빠한테 너무 서운해하지마 된장 말라요 어 어 뭐야 이거 이거라 이거라 다른사람이냐 어 슬슬 무게가 야 우리 무게좀 나눠야돼 금이사 아빠가 무게가 너무 많다 왜이래 아니 어 거래하자니까 어 얘가 딴거라네 잡동사니 다 가져가고 됐어 이정도로 가져가면 음 어 현미경을 여기서 가져가네 저장 한번 하구요 저장 한번 하구요 섹터 2하 4는 연락이 두저됐다 내가 죽이는 애들 군대인가 보다 거너는 뭐야 얘네 군인이냐 정부군이야 좀더 체기적인 레이너 그럼 결국 얘네들 저 강도집단이네 반강도네 쩝 좀더 체기적인 레이너 쩝 야 왜이렇게 체력이 안되지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겠다 쩝 왠팍 왠팍 아 미친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밥값한다 밥값해 좋았어 로젠이 잘했구요 어 검은태 안경 왠지 간지일듯 가져가야지 한번 써봐야죠 다 끝나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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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 언제 여기로 왔어 여기 있다면 바로 그냥 좋았어 좋았어 스팀팩 권총 좋았어 여기 다 털어먹었고 이 문 열면 있을 것 같다 가보.. 잠깐만 이거 있잖아 아 무게 이거 있잖아 저거 뜯으면은 장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애 그.. 뭐냐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땐 저거 아까 내가 방금 뺏은 거 있죠 피 먹어야겠다 스팀팩은 남아둘 수 밖에 없는게 사실상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 먹으면 안돼 그리고 다른 고기로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 먹을 필요가 없을 때 안 먹다보니까 그러니까 남는 것 같애 스팀팩은 스팀팩이 몇백개나 돼? 질이네요 가만있어봐 이건 뭐야 해킹하나 하자 어허 어허 파티 로이스 히어스 아 유사도가 이거밖에 없어? S가 들어가는 거 아니 잠깐만 이거 확인합시다 이걸로 알 수 있는거는 E가 들어간다라는 거 어 그쵸? E가 들어가는 거에서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같다 달엔 달엔? 달언? 이거 같애 어? 이게 아니야? 이건가? 아 이 위치 자 애들아 훈수 좀 그만할래 이제? 알았어 어 어 조금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좀 해줘 형이 진행하는 거 방제를 전혀 안 보는 거 같애 너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 이 영상을 아프리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판 친구들도 보고 나중에 유튜브도 봐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삼아 주셔야 됩니다 아레나 없어